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4대보험 계산하는 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저희 카페에도 이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료를 그냥 못 본다. 자기가 여기 가입을 안 하면 못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카페에 회원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글이니까요. 여러분. 저희는 굉장히 문턱이 낮아요. 굿프렌드 이상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볼 수 있고요. 굿프렌드라고 해봤자 뭐 게시글 3개, 그 다음은 또 뭐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몇 개, 어? 그 다음에 뭐 댓글 10개? 뭐 이런 식으로 가입 기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문턱이 낮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 왜 이렇게 뭐 못 보게 하느냐 이런 말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글 많이 쓰시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 많으시거든요. 그분들하고 좀 형평성을 두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급여 인사 노무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에어클래스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제가 제 이름은 백선애예요. 제 강의를 치시면 이렇게 제 이름으로 해서 그 교육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공동주택, 격리직무 교육을 들어가시면 공동주택이든 그 다음에 집합건물이든 공동주택 교육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강의 자료들이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라던가 최저임금, 4대보험 신고, 그 다음에 해고, 예고 통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에어클래스 가셔가지고 백선애 치시면 제 자료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많은 분들이 4대보험 굉장히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행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4대보험을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에 제가 보면 갑근세, 주민세도 있죠? 여러분. 어? 선생님, 왜 판도라쌤 4대보험이라면서 왜 여기 갑근세, 주민세도 나오나 물어보실 수 있죠? 왜 그럴까요? 공제항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죠? 국민건강고용산재는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민 보통 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 보험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갑근, 주민세는 세금이에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할 때는 이 보험분이 아니라 세금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 우리가 세금 낸 것만큼 혜택 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국민하고요. 건강보험료는요. 50대 50, 5대 5, M빵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하고 건강은 50대 50으로 내고요. 1,000원이면 500원, 500원 낸다 이거죠? 그런데 이메일 고지서가 나와요. 이메일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에 차감을 하는데요. 200원 정도 차감되는 거예요. 저희는 200원 차감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데는. 그래서 사업주에서 차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생님, 100원씩 100원씩 우리 직원분하고 사업주하고 나누면 안 돼요? 사업주 누구 거 뺄 거예요? 김말동 씨 거 뺐다가 김새동 씨 거 뺄 거다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 거는 그냥 내는 대로 빼고 그냥 사업주에서 200원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하시면 되시고요. 자, 고용이란 산재 세트라고 조금 약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고용이란 산재는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하고요. 얘도 여기 보니까 완납했을 때 250원 감액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동이체 아마 그 완납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250원 차감해 주는데 얘 역시 누구한테 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업주에서 전체 250원 차감해 줍니다. 1,000원이면 500원, 500원 해서 여기서 200원 빼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다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이 밑에 고안 직능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사업 뭐 그 얘네가 한 400원이면 얘네가 600원이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사업주에서 250원 빼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고용보험료는요. 얘네는 엠빵 했잖아요. 5대5로 했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실업급여만 엠빵 하고요. 똑같이 50대50으로 하고요. 고안 직능은 회사에서 100% 내줍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도 내고 직원도 내고 그런데 고안 직능은 회사에서 낼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낼 때 우리 회사 규모가 크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고안 직능에 대해서는 급여에 달한 퍼센테이지가 모두 같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재보험료는 대신에 산재보험료는요. 다 모두 회사에서 내줍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가 특징이 있는 게요. 다른 애들은 짧게 근무를 하게 내면은 이렇게 신고하지 않고 돈도 안 신고해도 돈이 안 나오거든요. 산재보험료는요. 꼭 신고를 뭐 3일만 근무를 해도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물론 얘네 둘 다 고용이랑 산재는 일수 계산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는 짧으면은 짧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통 돈이 안 나와요. 산재보험료는 꼭 신고해야 합니다. 자, 각근 주민세는요. 매달 신고하거나 반기로 신고해요. 왜 그럴까요? 매달 신고하는 거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간이 영수증 아, 근로소득 간이 영수증이 아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다가 제출해서 신고하죠. 오, 저도 그 이름이 맨날 헷갈려요.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막 너무 헷갈립니다. 이행상황신고서에 매달 매달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기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매달 신고하거나 혹은 반기로 신고해라는 말이 있고요. 최종 정리할 때는 언제 하죠?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때 최종 신고해서 더 많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수총액 신고하고 똑같아요. 보수총액 신고, 이 4대보험은 보수총액 신고고 이 값근세, 주민세는 연말정산입니다. 얘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금이라고 그랬죠? 세금이고 연말정산때 정리해서 내가 100원을 원래 내야 되는데 90원만 냈으면 10원을 더 추가로 내고 만약에 110원을 냈으면 10원을 환급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급여시 계산 방법을 할 건데요. 그럼 기초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초를 아시는데 이거는 XPRP를 기준으로 했죠? 여러분들 프로그램, 아파트라던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우리 빌딩마스터라던가 또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XPRP에서 인사급여의 공통정보관리의 급여기초정보에 들어가시면요. 건강보험료랑 건강보험료를 자동계산할 거니 아니면 그냥 자동계산 안하고 매달 똑같이 넣을 거니 장기요양보험 분리해서 할 거니 아니면 같이 넣을 거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건강보험료의 몇 퍼센트가 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 급여대장에 기재할 거니 아니면 이걸 더해서 그냥 건강보험료로 기재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요. 자, 거기 말고도 고용보험 역시 우리가 자동계산하고 값근세, 주민세 역시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은요. 급여에 따라서 별도로 정산하는 항목은 없어요. 국민연금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얘네가 어차피 돈도 우리한테 환급하거나 추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환급 추징은 안 하니까 우리도 굳이 이거를 더 걷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공단에서 주는 금액대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건강보험료는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명세서 표시시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서 그냥 건강보험료 하나로 할 거니 아니면 장기요양보험을 분리해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한 전년대 금액으로 입력할지 아니면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계산할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건강보험료는요. 2022년 우리가 3월 10일 날 신고하는 게 어떤 금액이에요?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금액이잖아요. 그죠? 이 금액을 갖다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급여를 2022년 급여를 뗍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가 임금이 계속 조금씩 오르죠. 왜 오르죠?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만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월급이 110만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00만원을 기준으로 띄게 되면 나중에 대부분 추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1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로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게 라는 겁니다. 그게 자동계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로 추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달 아침에 요청하면 그날 오후에 보통 정산에서 딱 금액 나오죠. 얼마 추징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다른 방식이 뭐가 하나 있을까요? 중간에 신고하죠. 중간에 우리가 110만원으로 올랐을 때 우리가 보수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보수월에 변경 신고해가지고요. 110만원으로 올랐어? 하면 이 110만원으로 떼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 내용 참고하시고요. 고용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옛날에는요. 예전에는 여러분. 고용보험료를 1년에 한 번 이 보수총액 신고한 다음만 정산을 해줬어요. 요즘은 어때요? 퇴사시도 정산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가 퇴사할 때 그날 아침에 하면 그날 오후에는 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저라면 그냥 나온 금액 그대로 하겠다. 왜? 나온 금액 그대로 고지금액 그대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야지 예수금하고 또 예수금이 똔또이가 항상 되면서 예수금이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금을 자동 계산해서 원래는 고지된 금액은 100원이고 50원, 50원 이렇게 거두면 되는데 이걸 60원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금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60원을 다하고 걷는 거를 조금 거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편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굳이 거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지된 금액으로 거둬서 그대로 부과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거둬야 되겠죠? 복리후생비대 복리후생비대 다음 달 낼 거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값근 주민세는요. 4대 보험은 아니지만 급여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함께 표시하고요. 현재 급여와 가족수로 근로소득 간이 세익표로 계산하여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을 동일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3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매달 300만 원이 한 3만 원이면 되더라. 그래서 3만 원하고 우리 주민세는 3천 원만 걷는다. 10%니까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 세익표에는요. 뭐랑 뭐만 있다? 소득금액과 공제대상수만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이거 왜 여러가지 우리 뭐뭐 있어요?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환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급여 이렇게 지급명세서 받잖아요. 지급대상 받잖아요. 여기 있는 공제내역 금액과 대부분은 만약에 이게 고지서대로 납부한다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예수되잖아요. 이 금액과 납부금액이 늘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금이 늘 일치해야 되겠죠. 이 금액을 보고 여러분 소득세를 띄셔야 되죠. 이 소득세는 뭘 보고 해야 돼요? 이 소득세 뗄 때 뭘 보고 떼야 돼요? 이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우리 그 다음 고용보험료 고지내역 보고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71180이 나왔으면 2로 나누죠. 이게 건강보험료니까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반이 나오죠. 거기서 여기는 250원이 고용산제는 납기내 완납시 250원이 감액되고요. 고용산제는 200원이 자동이 그 저기 이메일 고지서 할인이 돼요. 그러면 사업주분에서 200원을 뗀다. 직원분에서는 그대로 하고 사업주분에서는 200원을 뗀다. 이겁니다. 저렇게 나온다. 금액을 2로 나누어 지급하고 만약에 할인액이 있다면 사업주에서 차감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에게 할인해주면 안 되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둔 돈이랑 안 맞고 어느 분한테 할인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주한테 할인해 주는 겁니다. 총액과 반드시 맞추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만 보시고 이 밑에 걸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개인 내역을 안 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물론 매달 매달 똑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4월이기 때문에 이 연말정산 보험료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환급을요. 환급이나 추징을 여러분 한꺼번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환급을 10회차로 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추징을 10회차로 나눠서 해줘 하고 체크하면 이렇게 10회차로 나눠서 나와요. 아니면 체크 안 해도 이게 저절로 체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는 한꺼번에 금액이 너무 크지 않다면 5만 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개인별로 해서 이 사람들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한 명 한 명씩 추징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직원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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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맞추어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분이요. 전에 했던 어떤 분을 보니까 할인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 월급에서 까신 분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 개인별로 까야 되고요. 만약에 있으면 입주자 이거 직원별로 나누고 어떤 분이 남으니까 본인 월급에서 까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꼭 이 화면 당월에 지급할 땐 예수금, 건강보험, 건강보험, 갑근살금 띠잖아요. 실제 지급한 금액 이렇게 넣죠. 그런데 차월에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위탁인 경우나 도급인 경우가 있어요. 도급인 경우엔 간단하죠. 도급비로 걷어놓는 거죠. 도급비대 미지급금 걷어놓습니다. 그런데 위탁인 경우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월급이 다음 달 5월이에요. 5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달 급여랑 그 달 예수금이랑 그 달 걸 미지급을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위해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얘는 돈을 돈을 줬는데 얘는 못 줬죠? 얘는 뭘로 줬어요? 미지급을 잡아놓은 거예요. 단지 예수금도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당하면 납부할 때 예수금하고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는다 라는 겁니다. 차이 이해되시나요? 도급은 그냥 도급비대 미지급금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돼요. 굳이 거기에 예수금 얼마 이런 거 안 잡아놓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우린 얘를 통으로 주니까요. 자 그러면 4대 보험료 마리를 선정한 거 한번 볼까요? 자 위에 게 직원분이라면 이 위에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위에 건 이건 누구 거예요? 직원분 걷는 거예요. 직원분 왜냐면 그 배에서 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한테 원래는 천 원을 줘야 되는데 그 중에 내가 빼야 될 게 있으면 100원 빼고 900원을 지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위에서 맨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만큼 50%를 사업주 50% 조금 안 되게 아니죠. 산재가 나오니까 더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거를 우리 사업주를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주 줄 때는 뭐를 거둬야 될까요? 위에 거를 예수금이라면 사대보험료 우리 사업주부는 뭘로 해야 돼요? 복리후생비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 이름만 쓰고 복리후생비를 안 썼네요. 나중에 이거 바꿔놔야겠어요. 복리후생비 부과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를 돈은 이게 만약에 5월 급여를 이분들이 아 5월 30일 30일날 우리가 31일이 있죠. 이 사람들 급여를 줘요. 근데 이거 납부는 언제예요? 6월 10일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꼭 반드시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걷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5월분을 6월 10일날 내니까 6월 10일날 내기 전에 5월불 비용으로 먼저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얘는 뭐로 한다? 복리후생비로 한다. 그리고 걷어놓을 때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 미지급금으로 걷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걷어놓은 돈으로 납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초보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거둔 놈으로 내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금과 미지급금으로 거둔 돈으로 내주는데 우리 산재보험료는 미지금만 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금만 하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한번 볼까요? 자 자 재무제표